여기 디저트도 커피도 다 맛있대 너 부르기 딱 좋을 곳이라고 생각했지 네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? 그 어떤 연예부 기자도 날 잡을 수 없지 전 음... 막 나온 치즈용과 말차 하트 케이크요 모처럼 이렇게 멀리까지 케이크로 먹으러 왔는데 그런 평범한 조합으로도 괜찮아? 이름이 대단하고 멋져서 골랐지 사람이란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맛없어도 다 먹을 거야 다 인생의 경험만이겠어 저기... 나 있지? 반만 바꾸자 이렇게 얻기 어려운 경험이라면 당연히 친구랑 나눠야지 역시 네가 최고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계산하고 나갈게 그건 안 되지 이걸 핑계로 또 데이트 신청해야 되는데 밖에서 기다려 금방 갈게 I don't want to put I I I 감사합니다.